한국의 녀석 한국의 녀석 한 번에 나와 놀라운 공격해 보겠습니다 성우씨가 더 잘생기지셨어요 아이고 어? 일년만에 뵈는데 아 더 멋있으셨는데 저 내가 미 내가 갈게 난 늙었는데 이게 태만인데 다이아몬로 알아주고 싶은 곳 그래서 이런 싸움을 만나서 하 래는 좋은가? 하 래는 트래시아 하 래는 한국의 태국이 그냥 답답하려고 때까지 안 쓰는거니까? 그러면 주세요 네 래는 낐래? 아니야 아니요 without any one 그냥 도와 doctor 오늘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아까 기자회견에 대해서 살짝 말했지만 1년 만에 왔는데도 너무 반응들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막 신나가지고 더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는 롱스에서의 리액션을 드렸고 어떤 반응을 드렸고 저희는 이 반응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반응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저의 반응을 드렸다니까요 이 반응을 드렸다니까요 헐이리니 퓨려니 헐이리니 퓨려니 저희가 먼저 처럼 한 번씩 정신이 일어나는 퓨려니 퓨려니 이번엔 왼쪽 밑에 한 번 가볼까요? 사이 나한테 미칸? 아 잠깐만 여기가 왼쪽 아니에요? 다음은 사이 나한테 미칸? 여기 있는 왼쪽, 저기 있는 왼 끝쪽 그쵸 왼 끝쪽이 오케이, Let's go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저, 저, 이즈 칸란, 삼성어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진짜 성실을 다 보고 싶어 할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사실 굉장히 옛날 노래거든요 정말 이 노래가 좋아요 정말 이 노래가 좋아요 지금 손옥씨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이 노래를 아 그럼요 아마 지금 나이 또래 친구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 소절 부르실 때 그 바람 소리 이 목소리가 stm 공기반 소리반 스탱크릔 롱크 요거 고생躰 샤워 스탱크 노릉 아 하하 모든 노래를 공기반 소리반으로 하겠습니다 몸짜로 스탱크릔 롱크 나에게 풍박 미안해요 롱클른 히어 아하하하하하 모든 노래를 공기반 소리만 들을게요 원짜로 하쿤클레의 XM 클린 롱클른 나에게 쭉 벽 미안해요 락끌 사랑에 빠졌어 아아 판바이핑랩 저 꼭 지찼어요 진짜요? 진짜요? 상하 상하 핑도바이판맨 다음 곡 준비되세요? 준비되세요? 황루씨 왕댕 상하 느낌이 어 섹시 아 아 오야 이번에 선호를 하는 우리가 주크박스 하 여러분 선호 주크박스 선호 주크박스 봄 준비 선호 주크박스 아 마음에 들어 어 긍짱 긍짱 사실 방금 나오는 소주 한잔이라는 곡이랑 이 곡이 오디션 곡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이 곡은 이 곡은 제가 롱 오디션 그리고 오오 와우 제가 롱 가상 오디션을 지금 우리가 심리시키면 그렇죠 이번에도 숨소리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롱 롱 롱 롱 롱 지금 여기 여기 롱 롱 롱 롱 롱 롱 오래 이 곡은 디자인 이렇게 진짜 지금 이때 이렇게 알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 어 지금 24 아 그래서 이런 곡을 썼습니다. . . . . . 아 . . . . . ice . 지금 우리의 무대에 있는 이 곡입니다 !!!! !!!! !!!! !!!! !!!! !!!! !!!! !!!!!!!!!!! !!!! !!!! 아휴, 뭔지 말아야, 이렇게 말아야 아휴, 아휴, 그럼 노래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고, 롱이 뒤에 있는 게 내가? 아, 진짜 얼굴 빨개진 거? 나, 내가 왜 몰라 자, 같이 불러주세요 난 출가 롱이네, 내가? 슬퍼하지 마, 너너너 혼자가 나, 너너너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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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항상 빛이 돼준 그때 이런 곡이거든요 제 우선곡입니다 프랭어디 창궁 보메인갑 첫 소절부터 지금 심사위원들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 좋아, 이렇게 설마 살짝 먹혔나와요 아, 정말 이제 큰, 롱큰, 묶이니꽁자, 매틱, 묶이니꽁자 그게 진짜 이거 봐요 깨도 하지마 너무, 조용히 바라봐요 아, 이거 약간 좀, 섹시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살짝 있거든요 공기만, 소리반하는 그 오일한텐 함수에 한 클레일롬 이 노래는 한국 노래긴 한데 다들 아시나요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살짝 불러볼게요. 근데 노래들 너무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뭔가 쉽게 쉽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노래가 나왔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런 노래였어요. 왜 이렇게 노래가 나왔나? 아시네, 그때나가 나왔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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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어?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꽃잎이 어 다시 할게요. 엄마 이래가?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꽃잎이 어 이게 너무 낮은데? 아니다. 아니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붐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아하하하 반드시 행복 하줄봐요 아이 기저 기억이 안되네? 몸 짱니다. 오케이 이런 노래입니다. 백만이 형 어 빅리스이 네번째 곡 빅덕바이 빅리스이 네번째 곡 빅리스이 퍼 준비 선호 주크박스 빅리스 이노레도 제가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있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백니 방금 이 팀이 많이 열네 하고 되게 엄청 많네 갑 살짝 눌러야게요 이 춤 기억이 안나요 다 땡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타는 점이라인지 다음 앞에 이거 하나 어떻게 시작했더라 막 러블링하나 사랑하자 기호 아 맞아 춤이 뭐야 진짜 쉽다 다 땡 다 땡 뻔 김 뭐 기호야 그냥 노래 말할게요 나 러브이 얘기 사랑하지 않기를 원해 예 멈출 수 없는 기억 속에 예 예 예 예 예 아주 맛있다 또 뭐 나 아니면 이 노래 굉장히 좋았다 내 머릿속엔 너밖에 안 보여 복숭아 시간 되길 바래 예 예 우릴 번복해 널 수 있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캬 예 합니다 양 예 drawing 예 노 cucumbers ele 조각들의 맨눈 느낌 아.. 그 하이틴 들어도.. 맨날 팬인거 아니에요? 팬이 다크 마니 두고 봐야돼요? 봐야돼요? 어땠던이야? 랩래 와 랩을 버리고 싶네요 아까 랩할때 너무 멋있으세요 아 진짜요? 그 랩할때 목소리가 진짜 멋있었어요 매일 번복에 늘 쉬고 zam고 사 fiance 까 bakery 으안 랩 버스복 det 아 랩 랩 fate 이 노래를 들어서 마지막이네요 백수 타이 선호 축하드립니다 리그 틀림픽 타이 택바디스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노래 제목이 랄라로이 랄라로이 맞아요 아세요? 그럼요 이 노래에 살짝 랩이 있는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벤이 동대미가 미 랩도 알고 있어요 오 라이 부를 수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네 와 양광맹 예 부럭 부르는가 듣고싶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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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 네 살짝 의심하는거 같은데요 제가 이 노래 고를까봐 오 그럼 제가 한 손 좀 짧게 한번 불러볼께요 아니 뭐죠? 롱 롱 롱 뭐 이런 노래 예 근데 제가 이 노래는 좀 더 길게 불러보고 싶거든요 그 그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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